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이 이곳은 크리스마스여서 내일 영상은 쉽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소식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많은 회사들이 다 쉬는 날이어서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쉬는 거 하나는 정말 끝장나게 하거든요. 암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사이버펑크에 새로운 핫픽스가 또 추가됐습니다. 원래 핫픽스 하나 나오면 엄청난 수의 수정 목록이 쭉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퀘스트에 관련된 것 하나와 콘솔에서는 메모리 운영과 안전성을 높여 크래시 현상을 줄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보다는 덜 튀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 핫픽스의 중요한 점 같은데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PC에서 저장파일 크기가 8기가가 넘어가면 저장파일이 깨지면서 복구가 불가능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핫픽스 1.06으로 인해 저장파일의 8기가의 크기 제한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핫픽스 이전에 깨진 파일은 복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휴가철 이전에 이렇게 핫픽스가 나와줘서요. 계속 이렇게 갑시다. 사이버펑크. 다음... 어제 치킨할아버지 KFC에서 게임 콘솔을 발표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만원절인가요? 이거 진짜예요? 등등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관련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KF 콘솔 진짜예요? KF 콘솔 장난이죠? KF 콘솔이 뭔가요? KF 콘솔 얼마예요? KF 콘솔 출시하나요? KFC가 진짜로 콘솔을 만든다고요? 아주 좋죠. 저희가 궁금한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KF 콘솔은 진짜입니다. 우리도 처음 KF 콘솔 루머를 들었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입니다. 그리고 PS5나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KF 콘솔은 당신이 게임을 할 때 당신의 치킨을 따뜻하게 보관해준다고요. 그리고 KFC 게이밍 트위터를 가시면 콘솔 전쟁은 끝났다. KF 콘솔을 소개합니다. 라는 트윗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갔는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KF 콘솔은 인텔 NUC9 익스트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텔 NUC9 킷을 커스텀 셰시에 넣고 치킨 챔버를 달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키트 가격이 1474불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1500불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스펙을 보시면 인텔 코어 i9, 지포스 RTX 2070 미니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PC 부품 전문가는 아니지만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고사양의 어지간한 PC 게임은 문제없이 돌릴 수 있는 스펙 같아 보입니다. 4K에 초당 240프레임을 지원한다고 하니 240프레임 이렇게 돌아가는 콘솔이 있나요? 닌텐도 게임을 고사양 PC에서 돌리면 초당 240프레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 인텔 키트만 최소한 1500불 하나로 130만원이나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돈을 주고 이 콘솔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인텔 키트만 봐도 PS5의 거의 3배의 돈이에요. 일단 이 KF 콘솔은 2020년 6월에 발표가 되었고 12월 12일에 출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정말 할 건 다 하죠. 아마도 2021년에는 출시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치킨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 KF 콘솔 이거 출시하면 사실 분 계신가요? 따름 주로 게임 그래픽과 게임 관련 기기들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파운드리의 영상 소식입니다. 이번에 디지털 파운드리에서 새로운 테스트를 했는데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에서 스카이림과 폴아웃 4를 초당 60프레임으로 돌려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 확인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원래는 하이호원을 사용해 이 게임들을 돌리면 초당 30프레임의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프레임 속도 제한을 없애는 모드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지금 현존하는 게임 콘솔 중 가장 강력하다는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엑스박스 시리즈 S가 더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리즈 X는 더 무거운 4K를 돌려야 하는 반면 S는 1440P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렴한 버전의 시리즈 S의 성능이 꽤나 놀랍습니다. 최근에 시리즈 S가 엑스박스 게임 2를 사용해 PS2 게임을 에뮬레이션에서 돌리는데 너무 잘 돌아간다고 칭찬을 든 적이 있는데요. 물론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성능은 말할 것도 없죠. 이번 테스트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엑스박스는 하위 호환이 참 좋구나. 콘솔 성능은 역시 엑스박스 시리즈 X군. 어 시리즈 S는 최고 성능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짱인 듯 이었습니다. 영상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저는 게임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능한 많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우연히 답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하려고 게임 플레이 영상들은 공식 트레일러 말고는 될 수 있으면 안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재밌는 채널을 하나 찾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외국 채널인데 말소리 없이 게임 플레이 영상만 올라와서 영어를 못하셔도 시청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로 스텔스 게이머 BR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속에서 몰래 잠입해서 소리 없이 적들을 푹푹 주이는 스텔스 게임 플레이만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구독자도 100만이 넘은 채널이라 이미 유명한 채널이지만 미국 채널이라 한국분들에게는 아직 안 유명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은 주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임 플레이가 멋집니다. 스포일러는 거의 안 보이고 멋진 게임 플레이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나도 내 캐릭터 저렇게 키워서 저렇게 플레이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상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극받는 채널 링크는 최근에 올라온 사이버펑크 2077 스텔스 죽임 리볼버 플러스 해킹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강추입니다.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이고 모두 휴가를 가서 뉴스가 별로 없네요. 그리고 저 또한 내일은 쉽니다. 내일 모레도 뉴스가 없으면 제가 뉴스를 만들어서라도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는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은 쉬고 재미난 뉴스를 만나는 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체크체크체크기야 아